어 miteinander 어 아 이라는 테고요. 중남미 지역에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친구들입니다. 화려한 외모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캐라는 별칭도 있어요. 엔하이 어디 있어. 엔하이 어디 있나. 안녕하세요. 이 친구는 에나이라는 친구인데요 대부분 바닥에 많이 있어서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 당하기만 하고 피해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개체들한테 약보인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 친구는 경비를 하게 되면 평생 혼자 풀어야 하고 나중에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거라서 정도면 없는데 ra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